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 강한 바람은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기온은 4도, 모레는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 중부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늘 늦은 밤부터 중서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내일은 서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가 4도로 출발합니다. 낮기온은 서울 9도, 광주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인천은 아침 5도에서 낮에는 9도에 그치겠습니다. 일부 경기 북부지역은 아침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이어서 가평은 1도, 그 밖의 경기 동부지역은 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의 낮기온은 9도에서 11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저애리였습니다.